무기 KTSSM은 한국의 유능한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의 창의적인 손끝으로 형성된 혁신적인 형태를 지니며 최첨단 기술 능력의 상징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궁극적 정밀도로 목표물을 명중시키는 능력을 갖춘 KTSSM은 전략적 무기 분야에서의 엄청난 발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전략적 창조물로서 KTSSM은 단순한 공격 도구가 아니라 한국의 안보 균형 구축 노력에 명백한 증거입니다. 주요 목표로는 이웃인 북한의 원거리 전략을 무효화하는 것이며 KTSSM은 무기적인 힘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단호한 결의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최신 항공모함의 평탄한 표면에 돋보이는 미세한 균열들의 태양빛이 비추면서 이 항공모함의 기술적 불완전함이 열렬한 논의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초기의 자신감과는 달리 중국은 기술적 능력, 특히 해양 전략 분야에서 그들의 능력을 조명당하며 냉한 땀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페이지로 나아감에 따라 한국은 KTSSM의 업적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KTSSM의 후속 모델인 KTSSM은 과학적인 꿈의 세계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속적인 창의성의 표현뿐만 아니라 안보 및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끊임없는 헌신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맥락에서 중국이 도전적인 현실에 직면하고 있을 때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KTSSM의 강력한 존재는 기술적 재료 제한이 중국에게 대응 과제를 부여하면서 특히 해결해야 할 중대한 문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이 공개한 한 영상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술 지대지 유도 무기 KTSSM의 실사격 영상이었는데요. 새로 나온 무기도 아니거니와 실사격을 처음 선보인 것도 아니었는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죠. 이번 영상에서 처음 보여준 성능이 있었는데 입이 떡 벌어지는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경이로운 수준의 정밀도로 두 발을 쏴서 두 발이 모두 똑같은 자리에 명중한 겁니다. 이 정도 수준이 되면 명중률이 문제가 아니죠. 한국은 어디까지나 북한의 장사정포 전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무기체계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정확성을 보고 나니 오히려 다른 나라들이 겁을 집어먹었습니다. 특히 최근 항모의 허접한 유지보수 상태를 위성에 찍혀 망신을 당하고 있는 중국은 한국이 KTSSM을 훗날 대한미사일로 진화시켜 항모 사냥에 동원할까 봐 불안감을 숨기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보신 영상은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품질원이 지난 5월 30일 공개한 KTSSM의 품질인증 사격시험 영상입니다. 해당 사격시험은 5월 11일 진행되었고 그 영상이 뒤늦게 30일에 나온 것인데요. KTSSM 자체는 지난 2020년 개발이 완료되었지만 이번 사격시험은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대량 양산과 동일한 환경에서 만들어진 물건도 개발 당시의 프로토타입과 같은 성능을 내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성능을 확인하고 나면 양산 프로세스를 신뢰할 수 있다는 의미임으로 비로소 대량 양산에서 소유군의 실전 배치를 할 수 있게 되죠. 물론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KTSSM은 품질인증을 여유롭게 동과했는데요. 사실 영상에서 진짜 화제가 된 점은 어마어마한 정밀타격 성능이었습니다. 전용 이연장 발사 포드에서 잇따라 두 발. 불을 뿜은 KTSSM은 흰 연기를 뿜으면서 하늘로 높이 날아올랐는데요. 첫 번째 탄이 표적지 한가운데의 붉은 원을 기세 좋게 꽃두른 뒤 이윽고 두 번째 탄도 날아들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두 번째 탄은 첫 번째 탄이 표적지에 뚫은 조그마한 구멍으로 저막히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시험 사격인 만큼 KTSSM 탄에는 탄두가 들어가지 않아서 착탄 뒤에 폭발도 없었습니다. 즉 첫 번째 탄이 표적지에 낸 구멍은 그냥 낙하이 충격으로 생긴 직경 수미터에 불과한 구덩이었죠. 그런데 이런 작은 구멍에 두 번째 탄이 빨려 들어가듯이 쏙 꼴이 난 것입니다. 아무리 고정포드에서 똑같은 사격 재원으로 발사했다지만 최소 수십 km 밖에서 하늘을 날아온 탄이 같은 자리를 정확히 두 번 때렸다는 점에서 그 어마어마한 정확도를 짐작해 볼 수 있었는데요. 이런 정확도라면 원래 공략 목표인 북한의 장사정포는 물론 사정거리 내지상 목표라면 무엇이든 연속 타격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KTSSM은 본래 북한의 연평도 폭격 도발 이후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제기된 번개 사업 중 하나였습니다. 비록 목표했던 시한에는 맞추지 못했지만 완성품의 성능은 상당한 수준이라 한국형 전술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잠재성이 입증되었죠. 비슷한 미국산 전술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ATACMS와 그 발사 플랫폼인 하이마스가 우크라이나의 전장에서 얼마나 각광받는지를 생각해보면 이는 꽤 고무적인 성과였습니다. 특히 ATACMS는 러시아가 유난히도 두려워하는 무기로 미국조차도 너무 효과적인 무기를 제공하는 게 러시아들 자극할까 봐 적어도 공식적인 채널로는 지원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ATACMS가 아니고서야 타격할 수 있을 리가 없었던 러시아의 목표물들이 터져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암암리에 쓰이고 있다고 짐작하고 있을 뿐이죠. 이런 수준의 무기를 한국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자 한국은 이제 이 KTSSM의 수출과 후속 사업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격 시험으로 품질을 증명했으니 KTSSM은 당장 올해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갈 텐데요. 이미 그 전부터 이어온 협상으로 UAE 등지의 수출을 계획하고 있으며 후속 사업인 KTSSM은 폴란드와 공동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들 국가 외에도 천무 플랫폼으로 시험 발사들 진행했을 때에는 사우디아라비아, 노르웨이, 이집트, 스웨덴, 필리핀 등 국가의 방산업계 관계자 50여 명이 참관해 직접 보고 가기도 했죠. KTSSM은 품질 인증 직후인 5월 11일 지체 없이 체계 개발에 들어갔는데요. 한국은 이 단계에서 비슷한 무기체계인 ATHMS와 동등하거나 더 강력한 수준의 성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후일 발사 플랫폼인 천무와 패키지 수출하게 되면 K9이나 FA50 못지않은 효자 상품이 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몸시 언짢은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최근 인터넷에 나돌고 있는 한 장의 사진 때문에 고개들 들고 다니질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공위성이 중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 푸젠을 포착한 사진이었는데요. 하필이면 이 사진에 가판에 생긴 거대한 균열이 찍힌 것입니다. 푸젠함은 중국이 작년 6월 진수한 최신형 항공모함으로서 러시아산을 개조한 첫 번째 랴오닝함, 랴오닝을 개조한 경험을 살려 자체 건조한 두 번째 산둥함에 이어서 완전히 중국 기술로만 만들어진 중국의 자랑 중 하나였습니다. 말 그대로 진화하는 중국 건함 기술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였죠. 현재는 진수한 지 1년 정도 된 상태로 실전 배치에 앞서 각종 테스트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얼마 전만 해도 연돌에서 연기를 뿜어내며 엔진 테스트를 진행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푸젠함이 위성에 포착된 모습에서는 가판 가운데에 균열처럼 보이는 흔적들이 여럿 보였던 것입니다. 네티즌들은 이 사진을 두고 바로 갑론을 박하기 시작했는데요. 아무리 중국산이라지만 진수 1년이 채 되지 않은 최신형 항모의 가판에 금이 간다는 것이 잘 납득되는 이야기는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설득력이 있었던 게 푸젠함 바로 전에 만들어진 산둥함도 똑같은 방식으로 가판 균열이 포착되어 망신사를 구긴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중국 측 전문가들은 해당 균열이 촬영 각도에 의해 생긴 그림자 혹은 악의적으로 합성한 사기라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지만 실제로 가판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제 무기들에서 유난히 자주 들려오는 균열이나 파손 등의 소식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이 지난 수십 년간 군사력을 폭발적으로 증강시킨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적을 미국으로 상정하고 있는 만큼 거기에는 미국에 뒤지지 않는 무기 기술 역시 필요했었죠. 중국은 이를 위해 기술자를 매수하거나 해킹으로 기술을 빼내는 등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지금에 와서는 전자기 캐터펄트를 탑재한 항공모함이나 5세대 전투기 등 상당한 수준의 기술을 손에 넣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아직까지 미국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기술이 있으니 바로 기초적인 재료공학입니다. 재료공학의 성숙도만큼은 다른 기술과는 다르게 단연간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오랜 시간을 투자해야만 얻을 수 있는 영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방산 강국들이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발전시켜온 기술을 하루아침에 따라잡으려고 성급하게 굴었던 중국은 이 부분을 놓치고 말았죠. 이 재료공학의 부실함은 아니나 다를까 중국이 만든 무기들의 발목을 잡는 한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투기 엔진은 안에 들어가는 터보팬이 열과 압력을 견디지 못해 충분한 출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산둥함의 갑판 역시도 함재기 2착륙의 충격을 갑판이 견디지 못한 것으로 분석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푸제남의 경우가 실제로 균열이 간 것이 맞는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만약 정말로 균열이 생긴 것이라면 중국은 아직까지 산둥함이 겪었던 문제점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러한 한계는 다른 누구도 아닌 중국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푸제남의 사진을 보고도 균열이 맞다면 더 구설수가 되기 전이어서 땜질로 메우라면서 부끄러워하기도 했죠. 여기서 이들이 두려운 것이 바로 한국의 KTSSM입니다. KTSSM의 추후 개발 방향성 중 하나가 바로 대함 미사일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AT&CMS의 경우에도 함정 추적용 시커들 탑재해서 지대함 혹은 함대함 공격을 하는 수단으로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는데요. 이는 미국이 발사 플랫폼으로 쓰려던 아스널쉽 계획을 취소하면서 무산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KTSSM을 대함 미사일로 만들려는 시도들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달리 한국은 아스널쉽을 운용할 수가 있고 실제로 개발 중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현재도 대함 탄도탄용 밀리미터 파시커들 개발하고 있으며 이 개발이 끝나면 실제 적용될 플랫폼은 KTSSM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ADD가 대놓고 KTSSM으로 해상 표적을 명중시키는 사진을 공개한 적도 있었던 만큼 중장기적으로 KTSSM이 대함 탄도 미사일 ASBM으로 변신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점쳐지고 있습니다. KTSSM이 이번에 보여준 놀라운 정확성에 움직이는 대함 표적을 획득할 수 있는 기술까지 더해지면 재료공학의 한계로 인해 내구성 트러블이 자주 일어나는 중국에게는 매우 위협적인 상대가 될 것입니다. 균열이 발생한다는 것은 곧 그 부분이 취약점이라는 의미와 같은데 한국의 미사일은 그 위치를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수단인 것이죠. 이를 허용하게 되면 무엇보다 그 압도적인 교환비 때문에 중국의 걱정은 태산 같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같이 최첨단 초고가의 무기도 아니고 그저 단거리 탄도 미사일에 불과한 KTSSM의 항모들 잃는다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게다가 그 근본적인 문제인 재료공학의 후진성은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문제도 아닌 만큼 중국은 현재 한국의 행보가 몹시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사실상 체계 개발을 완료하고 후속 개발에 바로 뛰어든 KTSSM. 이 다음에 보여줄 성능은 얼마나 놀라운 수준이 될까요? 최근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지만 그 여파로 동맹국들의 경제적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많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코로나 상황으로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막대한 달러를 풀어 초저금리 상황을 만들면서 위기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시중에 풀린 막대한 달러는 물가상승 즉 인플레이션을 발생시켰습니다. 문제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생기는 다양한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를 통과시켰다는 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미국 내 제조업을 부흥시켜 일자리와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어떤 경제적 위기라도 극복할 수 있는 국가의 기초 체력을 기르자는 목적인데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금리 인상을 단행해 달러화의 가치를 높여 타국으로 인플레를 수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런 정책들은 미국 자국에겐 매우 이익이며 얼마 전까지 사상 최저 지지율을 기록하던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정책으로 전환점을 맞이하여 높아진 지지율로 국정 운영에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와 집권 초기부터 삐걱대던 사우디 아라비아에선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 정책 IRA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며 석유 감산을 천명했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의 대장국인 사우디가 미국의 정책에 전면적으로 반대를 하게 되면서 IRA의 최대 피해국이 되었던 한국이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소식에 사우디에서 한국을 위한 구원투수로 나섰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우디 아라비아의 석유 감산 소식이 미국 정치와 국제 정세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현지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 부문 2위를 기록 중인 현대기아를 겨냥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IRA의 부당함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도 동맹국인 한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IRA 법안을 수정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으며 조지아주의 원옥 상원의원은 현대기아 자동차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IRA 개정법안을 발의했고 거기에 미국 재무부에서도 한국산 전기차량에 대한 세액공제 지침 마련을 신설하는 등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신규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의회와 관계부처에서 한국산 전기차량 보조금 문제를 해결하려는 가운더 미국의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까지 이런 흐름에 가세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주에 열린 한국 국무총리와의 회담에서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문제를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 중이라며 한국 측과 확대 대화를 실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지난달 IRA 통과 직후 미국이 보이던 냉랭한 태도와는 사뭇 달라진 상황인데요. 이렇게 갑자기 태도 변화를 보인 이유가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중동 지역의 패권을 원하던 사우디는 이란 견제라는 공동의 가치관을 가진 미국과 혈맹에 가까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빈살만 왕세자가 사우디 실권을 장악한 이후 인권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도 어긋나는 상황인데요. 이전 트럼프 행정부 당시 사우디는 누구보다 미국과 손발을 잘 맞추는 모습이었지만 바이든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미국은 사우디에게 미국산 무기에 대한 판매 거부로 시작해 사우디의 전략적 가치를 무시하는 정책을 펴왔습니다. 사우디는 기름은 많이 나지만 제조업과 과학기술이 부족한 국가이기에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국방장비와 시스템을 전부 해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의 1인자 자리를 놓고 경쟁 중인 이란보다 강력한 방산장비를 갖추기 위해선 사우디에겐 미국산 무기가 필수적인 상황인데요. 그 결과 사우디는 미국이 원하는 뒤 저유가 정책에 앞장서며 미국으로부터 많은 이익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시일혁명을 통한 막대한 양의 석유가 채굴되기 시작하면서 사우디의 전략적 중요성이 감소했다고 판단한 바이든 정권은 쓸쓸 사우디를 손절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우크라이나 사태가 겹치며 에너지 자원의 부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자 미국은 다시 사우디를 찾고 있다는 것인데요. 현재 국제유가는 90달러 수준으로 2년 전 30달러 수준에 비해 3배가량 올랐습니다. 모든 산업활동과 경제활동의 기초가 되는 에너지 가격이 오르게 되면 곡물 가격부터 축산물 가격까지 인상되고 이로 인한 유통물류의 가격도 오르면서 모든 물가가 도미노처럼 오르게 되기에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선 육아 하락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미국의 편에서 미국의 의도대로 석유 생산량을 조절하던 사우디는 석유를 증산하여 물가를 낮추자는 미국의 의도와는 다르게 석유를 감산하여 국제유가를 높이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과 러시아는 사우디의 결정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면서 잠시나마 안정을 찾았던 유가는 다시 상승할 기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가장 직격탄을 맞게 될 곳은 미국입니다. 공장을 비롯한 제조업을 가득 끌어온 미국에게 고유가는 매우 치명적이며 현재도 심각한 미국 내 인플레이션 현상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바이든 행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했던 인플레 감축법 IRA마저 완전히 무용지물 된다는 것입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플레가 가속화되면 미국 내 제조업이 3연 초과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강달러 현상이 지속되면 상대적으로 다른 화폐 가치는 떨어지게 되어 미국이 수입한 해외 제품들 가격은 떨어지고 미국산 제품의 수출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게 되어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글로벌 신용평가 기관들은 강달러 장세로 미국 기업들의 해외 수출이 5% 내지 10%가량 감소할 것이라 전망했고 그만큼 외산 제품 수입이 증가할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이런 현상은 근본적으로 미국 내 제조업과 일자리에 타격을 주면서 해외 기업들의 미국 진출과 투자에도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바이든 정권이 자국 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외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를 강조하고 있지만 물가와 환율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성장 동력을 잃어버린 미국 내 제조업과 경제는 악순환에 빠지고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국민들의 민심을 잃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앞서 말했던 것처럼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 발전에 기여하는 현대기아 자동차에게 보조금 지급을 재개하는 법안을 새롭게 발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미국 내 경제 전망이 여의치 않자 미국 내 글로벌 기업들이 발빠르게 움직이며 한국으로 투자 거점을 옮기고 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장비 1위 기업이자 반도체 원천 기술을 보유한 핵심 기업인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즈와 듀폰, 인테그리스 등 세 고대 기업이 반도체 소재와 부품 장비에 대한 연구개발센터를 한국에 신축하기로 투자를 예고했습니다. 이번 투자로 인해 한국이 반도체 허브국으로 부상한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반도체 노광 장비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네덜란드의 asml과 도쿄일렉트론 tr 그리고 렘리서치까지 반도체 핵심 기업들이 한국의 투자를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솔리드 에너지 시스템은 차세대 전기차용 리튬 메탈 배터리를 연구 개발하기 위해 한국의 r&d 센터를 신축하고 보그 언어 그룹은 전기차 구동 모터 연구 개발을 위해 한국의 센터를 신축한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이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 혁명 시대에도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주도권을 쥐게 될 것을 예상한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금액은 이미 수십억 달러가 넘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특히 미국이 자국 내 투자를 확대하는 기업들에게 막대한 보조금과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선언해도 한국에 투자한 수많은 첨단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우리나라 산업부 차원에서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글로벌 표준에 맞지 않은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인플레 감축법을 신설하며 미국을 믿고 투자했던 동맹국들의 기업에게 커다란 뒤통수를 선사했던 미국은 반도체와 배터리 핵심 기업들의 투자를 한국에 넘겨주게 된 상황이며 미국에 투자한 제조업체들의 신뢰마저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된 상황입니다. 미국의 이번 정책은 시작부터 많은 우려를 낳았지만 결과도 그리 좋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 석유 감산을 주도해 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악화를 노리는 사우디를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는 이번 육아 상승을 주도해 미국 내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중간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재집권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로 올해 4월 사우디 왕세자가 이끄는 국부펀드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의 투자회사에 무려 2조 원이 넘는 거액을 투자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사위의 회사가 제대로 된 기업이었으면 납득이라도 가지만 별다른 운용 실적이 없는 투자회사로 알려져 전세계 많은 사람들은 빈살만 왕세자는 바이든과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사우디가 충돌한다면 국제 유가가 불안정해지는 등 마이너스적인 효과가 있지만 그럼에도 한국에겐 긍정적인 요인도 존재합니다. 중동 패권을 장악하고자 하는 사우디에게 미국산 무기를 판매하지 않으면서 사우디는 자국을 지킬 방산장비를 한국산으로 채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사우디와 적대관계에 있는 이란이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핵 개발을 참명하자 사우디 측에서는 이를 방어할 요격무기 구매를 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 사우디에선 미국의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44대나 배치하면서 16조 원을 투입했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마찰이 생기자 지난해 9월 미국은 사우디에 배치된 사드를 전면 철수하며 사우디의 대공 방어 체계에 구멍이 생겼습니다. 이에 다급해진 사우디는 한국의 패트리어트라고 불리는 천공 대공미사일을 1조 원 어치 넘게 구매한 것으로 알려져 국방부 제공 최근 미국이 긴급으로 국가 비상 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한국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해내면서 그동안 미국이 굳게 쥐고 있었던 에너지 패권이 한순간에 흔들려 버렸기 때문인데요. 놀랍게도 한국이 그것도 기름 한 방울 나오지 않는 한반도에서 세계에서 가장 싼 기름을 초대규모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이 공개한 엄청난 기술에 전 세계 언론들은 입을 다물지 못하겠다라며 난리가 나버렸는데요.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누구도 예상 못한 그가 갑자기 한미 친선 비영리 단체인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연례 만찬에 깜짝 참석해 바이든을 향해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제43대 미국 대통령을 지낸 조지 W. 부시는 놀랍게도 현재 미국에서 가장 막강한 파워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생활이 매우 깨끗하고 주변 사람들의 매우 친절할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매력이 넘치는 것으로 알려진 조지 부시. 실제로 그가 미국 대통령이던 당시 경북 안동시의 풍산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연설했는데 당시 풍산고등학생의 말에 따르면 경호원도 뒤로 물리고 학생들의 악수를 받아주었다고 합니다. 또한 2016년 공화당 경선에서 돌풍을 일으킨 도널드 트럼프나 그의 지지자들에 비하면 인종이나 종교 문제에 대해 훨씬 관용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모든 유색 인종을 아우르는 모습과 주변 사람들의 매우 친절했던 덕분에 현재까지도 조지 부시는 공화당 내 권력 서열 상위 10명을 모두 자신의 편에 두고 가장 막강한 파워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조지 W 부시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미국 언론들 뿐만 아니라 전세계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그가 최근 한국을 대신해 한국의 뒤통수를 친 바이든의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그는 바이든이 저지른 한국 차별 정책이 얼마나 어리석은 지딘지를 강조하기 위해 한미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하며 미국 국민은 한국이 미국의 훌륭한 교역 상대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외쳤습니다. 조지 W 부시는 자신이 대통령이었던 시절 한국과 미국이 최초로 FTA를 체결했다며 자신은 한국이 미국에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력한 차기 미국 대통령 후보이자 한국 사위로 불리는 호건도 바이든의 한국 전기차도 미국 정부가 한 대당 천만 원씩의 혜택을 똑같이 주어야 한다 라는 내용의 촉구 서한을 보냈다며 아시아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에서 정책의 지도자들이 반복해서 우려를 전해왔다라며 이를 전하기 위해 편지를 쓴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IRA에 대해 바이든 정부가 전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호한 무역 정책을 밀어붙인다는 점에서 걱정이 앞선다라며 지런 정책은 미국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궁극적으로는 미국 내 소비자 물가를 밀어올릴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호건은 서한에서 한국의 현대차를 사례로 들며 현대차는 5월 미국 생산시설에 55억 달러 약 7조 6천억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는데도 IRA의 세금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라며 IRA로 인해 미국에 대한 외국 기업의 직접 투자가 지연되거나 이탈할 위험이 있다라며 IRA의 부작용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자동차 및 부품 시장의 가격 경쟁에서 한국 등 주요 제조사를 배제하면 미국인들의 구매 가격이 치솟을 것이라며 상당수 가정은 전기차에 접근할 수 없게 되고 탄소 배출 감축 목표도 달성이 지연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유력한 차기 미국 대통령 후보에 이어 미국 내 사실상 권력 서열 1위라 불리는 조지 w의 부시까지 적극적으로 나서 한국의 뒤통수를 친 바이든을 공격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한국이 너무나 막강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한국이 전세계 에너지 패권을 완전히 뒤흔들만한 엄청난 기술을 공개하면서 난리가 나버렸는데요. 미국이 사우디를 제치고 세계 1위 산유국으로 등극한 것은 불과 10년 전부터입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사우디와 러시아가 미국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양의 석유를 생산하며 전세계 에너지 패권을 쥐고 있었는데요. 미국이 바로 시일혁명을 일으키면서 이 두 국가를 단숨에 뛰어넘고 이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양의 석유를 훨씬 저렴한 가격에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일가스와 시일원유는 바다 및 지늘기 퇴적돼 굳어진 암석층 다시 말해 혈암층 시일세일에 들어있는 천연가스와 원유를 말하는데요. 넓은 지역에 얇게 퍼져 있어서 과거에는 추출하기가 힘들었고 채산성이 맞지 않았습니다. 캐면 캘수록 손해만 커지는 상황이었죠. 자 그런데 고유가가 계속되면서 미국 주요 시일가스 회사들은 신기술 개발에 주력했고 그 결과 수평시추기술과 수압파쇄공법 같은 새 기술들이 개발됐습니다. 수평시추기술은 시일층의 수평으로 시추관을 집어넣은 뒤 물, 모래, 화학약품 혼합액을 고압으로 뿜어내 암석을 깨뜨리고 가스를 추출하는 기술로 흔히 프레킹, 프레킹 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모래와 화학 첨가물이 섞인 물을 높은 압력으로 혈암층어 뿜어 바위를 뚫은 뒤 천연가스를 뽑아내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기술 혁신은 채굴 단가를 대폭 낮추었고 시일가스와 시일석유를 매우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일가스는 매장량도 엄청납니다. 현재 확인된 매장량만 해도 187조 5천억 M3 전세계가 60년간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인데요. 채굴 기술의 발전에 따라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전세계 에너지 패권을 완전히 휘어잡으며 지난 수십 년 동안 세계 최강국으로 군림하던 미국 하지만 최근 한국이 미국의 최강국 지위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오지 않는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저렴하면서도 지구 역사상 가장 친환경 기름을 생산해내는 꿈의 기술을 선보였고 즉시 상용화까지 시켜버렸습니다. 이에 전세계 언론들은 한국에서 기름이 난다니 전세계가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라며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는데요. 해외 한 주요 외신은 한국이 버려진 플라스틱에서 석유를 생산해내는 궁극의 기술을 성공시켰다. 기적이 일어났다. 라고 극찬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름 한 방울 매장되어 있지 않은 한반도에서 한국이 석유를 생산한 방법은 바로 버려진 비닐과 플라스틱을 활용한 것이었습니다. 전세계 어느 국가도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방법인데요. 기름에서 비닐을 뽑아내는 과정을 거꾸로 돌리는 셈인데 기체로 변한 기름을 시키면 중질류와 경질류를 얻을 수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부터 일부 정유 석유화학 공정에 플라스틱과 비닐에서 얻어진 원유를 원료로 투입하기 시작했고 현대오일뱅크는 국내 정유사 최초로 이렇게 만들어진 열분해유 국제 친환경 제품 인증을 취득하며 세계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윤산 현대오일뱅크 정책 지원팀 책임 매니저는 지난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공정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해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를 받았습니다. 다음 달까지 열분해유를 4,800톤까지 공정해 투입해 친환경 나프타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폐비닐들은 인천 서구의 한 폐기물 처리 업장으로 라면, 봉지, 음식물 포장용지 등 경기도 일대에서 나온 폐비닐 25톤이 압축된 채 정육면체 모양으로 쌓여있는 모습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음식 잔해물이 남거나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운 이물질이 묻은 폐비닐도 보였습니다. 여러 냄새가 뒤섞여 불쾌한 악취도 납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크기의 컨테이너 속으로 폐비닐들이 들어가 한국이 개발한 최첨단 열분의 과정을 거치고 화학반응을 거쳐 불순물이 제거되면 놀랍게도 열분해요. 원유가 탄생합니다. 자 그런데 아직 놀라기에는 이릅니다. 열분의 방식이 아닌 세라믹 총매가 만든 파장에너지로 석유를 만드는 기업도 등장했습니다. 설비 안에 들어간 라면 봉지가 비닐 부분은 기름으로 빠져나가고 알루미늄만 남았습니다. 열을 가하는 대신 전자레인지처럼 탄소분자의 고리를 끊어 기름을 추출하는 방식인데요. 기술력을 인정받아 이미 세계 20여개 나라에서 특허받았고 영국에는 수출계약까지 마쳤습니다. 지구 환경에 최악의 물질로 꼽혔던 비닐과 플라스틱 스티로폼컵이 자연 분해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50년 일회용 기저귀는 450년 낙신줄은 600년이나 걸립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플라스틱을 지구 역사상 가장 친환경적인 석유 생산 원료로 모두 분해시켜버릴 것이라는 소식에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에 모든 것을 건 유럽에서 가장 먼저 반응하고 있는데요. 생산 과정에서 아무런 환경 유해 물질조차 배출되지 않는 데다가 하루에 수백 톤의 폐플라스틱과 비닐을 원유로 재탄생시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 미국의 쉬일 원유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생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영국을 시작으로 독일, 프랑스 등이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 영국은 이미 계약의 서명까지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속도대로라면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이 거머진 세계 에너지 패권을 한국에 넘겨줄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